다뮬란 여깄어요 허락 없인 절대 말하지마 뭐 저런 옆에 내가 다 있어 너무 말랐어 이래갖고서야 어디 아들 낳겠어 어디 여자의 도리를 한번 외워봐라 자, 어서 집안일을 조용하게 빈틈이 없이 처리할 것이며 행동하기 전에 다시 생각 말고 하고 가물을 빛내야 한다 따라와 이제 차 따르기 장차 시부모님 되실 분 마음에 들려면 여자는 모름지게 행동거지가 기품이 있고 아주 조심해야 돼 우아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음, 잠깐만요 말하지 말랬지? 저, 죄송하지만 잠깐만 아아! 아니 뭐 이런 어? 우아악! 어? 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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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! 아주 잘되고 있나봐 안 그래? 물 좀 꺼줘! 어서 좀 꺼줘! 넌 색식감으론 빵감이야! 요조 승려처럼 차렸다만 너 같은 여자를 데려다 집안을 망칠 신랑감이야 어디 있겠어?